제주 화북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감사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소프라노 유소영과 제주 화북교회 찬양대 등이 출연해 감동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감사 음악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제주 화북교회는 애노 경로대학 운영과 독거노인성김, 자각금 지원 사업을 펼치며 지역 보금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스튜디오에서 호남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